야 지금 무슨 어 뭐냐 무슨 버그 같은 거 뭐 비종료적인 비정상적인 뭐 접속불가 뭐 이런거 튕김 이런것 때문에 지금 어딨냐 점검을 한대요 30분동안 그래가지고 점검하기 전에 빨리빨리 빨리빨리 옥수수 빨리빨리 그냥 농사는 좀 짓고 농사를 짓게 되니까는 이제는 그 뭐 노동력도 그렇지만은 PK 같은걸 잘 안하게 되요 희한하게 사람이 참 그런가봐 환경에 따라 좀 변하나봐 내가 막 그 동대륙가 뒤취하고 재밌어 했는데 요즘은 귀찮아요 이거 이거 해야 되갖고 30분 되기 전에 일단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사 요거 하고 요람 갔다가 내부무역이나 안한게 아니라 못한거지 못한거지 컨디션이요 정말 말도 안듭니다 잠깐 누웠는데 꿈까지 꾸면서 잤어요 꿈까지 꾸면서 나 무슨 꿈 꿨는지 아세요? 아.. 아.. 그래.. 아.. 나 꿈꿨어 음.. 예.. 말씀하시고 양캐니 자다가 뭐지 흉가 참아만은 꿈 꿨어요 흉가 참아만은 꿈 하도 흉가 참아라고 노이로지 걸었나봐 꿈에서 흉가 참아만은 것 같애 그러다가 굉장히 도자기 하나 깨는 꿈 아 양캐니 같이 하면 좋죠 우리 원정대원분들하고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원정대원분들 만내비 별로 없어서 있어도 거기다 딜러라 딜러라 어찌 뭐야 나도 지금 죽겠어 나는 뭐 며칠 아는데 죽겠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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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쿵이고 옥수수 심어야 되는데 어? 여기 콩 다 됐나보다 음..그래 아 참 맞아 나로 나로 성공했대 체조원 교신이 확장됐대요 그럴때는 어..어 이거 왜이래 점프.. 어 이거 잠깐만 뭐 바뀌었나? 설정이 바뀌었네 에이 왜 지금 글쎅만 그거래 어..어 샀는데 으음.. 안녕.. 안녕하세요 나로 거 해달아줘 잠깐만요 이게 왜 점프 두번하면은 날터라기로 했는데 조작키 점프 두번씩 얘네 구강이 있는 기 따라가기 주황색이 주황색이 음… 은밀윈 부각이 있는 기 아, 이따, 점프트 버스, 이게 왜 꺼졌지? 아, 누구야 또, 이거 누구야 또 누구야, 친구 뭐야 이거, 아 나 빨리 해야 돼, 왜 따라와 나로 그 자축 기념 그거 해야 돼,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거 콧날라고, 이거 나로 해야 되는데, 이거 따라오래, 왜 왜 따라오네, 아, 저 뭐하는 거야 이거 나로 이거, 폭죽 터뜨려야 돼, 여기서 게임에서라도 바빠 왜 이러냐 이제 뭐야 이 씨비야 저거 뭐야 니 도라야 이거 뭔 도라야 이거 그림 작업인가? 아, 나 바빠 죽겠는데 바빠 아 아 아 아 나로 이거 해야 돼, 아 아 바빠 바빠 귀찮게 가고 있어, 이거 여기 우리 집도 알아냈나 제로상인인가? 얘한테 죽인가? 자파상이나 있나? 마을 갈까? 아, 자파상이나 있나봐요 그러면 마을을 가야돼요 아 아, 나 바쁜데 빨리, 점검하기 전에 빨리 이거 가가지고 어 알았어, 알았어 아 쟤는 몹이구나 톰슨님, 음 일로와 일로와 왜 이러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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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덩 음, 아 야메님 말하세요 마바도인님 야메님 말하세요 나 못 봤어 지금 빨리 가야되나 지금 어, 싸웠어? 왜그래 그 야메님 그 야메님하고 둘이 좀 농담한거 아니야? 싸웠네 장난친거 아니였어? 어, 마바도님까지 그렇게 말았네 난 자파상에 날틀 조명탄 조명탄이 어떻게 될까? 어, 왜 이렇게 비싸? 히익 일골이요 하나만 했다 돈도 없는데 어, 왜 이렇게 비싸지? 음, 그래요 일단 이거 나 이거 하고 점검 끝나고 저 농사 좀 짓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절로 올라갈까? 자, 나로우, 나로우 나로우 성공기념으로 자, 조명을 한 번 자 갑니다 나로우 성공기념 호! 아, 이럴 끝이야? 에이씨 폭죽은 신기루에 있나? 폭죽은 신기루에 있나? 폭죽은 신기루에 있나 봐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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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명탄이 따라다녀 우와 어쨌든, 예, 나로우 나로우 예 성공기념 으음 싸우네 아이고, 꺼였다 이런 야, 녹화만